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레바시 CEO가 리보세라니 베스팅 클라스 자신을 한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엔디 허가 기대가 된다 라고 기사가 나왔죠.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도 세력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지금은 주가를 내려야 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잡아가고 있죠. 배당이 나올 거니까 배당을 아주 싸게 받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엘도속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소식까지 나오는데도 주가가 안 움직이죠. 리보세라니 베스팅 클라스 자신. 24년 상반기 허가 기대가 된다. 폴 프리엘 엘레바시 CEO 글로벌 제약사들의 항암제와 추가 병용 임선도 논의 중이다. 폴 프리엘 엘레바 최고 상업 책임자. 2024년 상반기에 미국 FDA의 신약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회사 엘레바, HB 자회사 엘레바의 폴 프리엘 최호 상업 책임자는 리보세라니 베스팅에 비해 오는 5월 FDA의 간암일차 치료제로 NDA와 생물학적 제재허가 신청 BLA를 동시 제출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고 FDA는 5월 서류 접수 뒤에 약 2개월 후에 공식 심사 개시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자 이런 소식이 나오는데도 꿈쩍도 안하죠. 축가는 프리엘 CCO는 경영학 석사 그리고 91년도 제약사의 보트와 다케다 제약의 합작법인 에 입사를 해서 다케다 뭐 어쩌쩌마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항암제 상업화를 맡았고 지난해 2월 달에 엘레바의 CCO로 영입된 뒤에 리보세라니 베 영업, 마케팅, 유통, 그리고 사업개발 전략 수립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만 얘는 세력주 라고 했죠. 세력주 HB는 세력주입니다. 세력주 이런 소식을 낸다고 해도 어차피 밑으로 내리기로 작정을 해놓은 상태다. 그러면 안올려줍니다. 주가를 안올려주죠. 지금 이 HB 주가 흐름을 되돌리는 흐름을 가져가기에는 뭐 저 부분은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5월 달에 신청 예정이다. 이렇게 돼요. 예정이다. 저런 지금 뭐 엘레바 CCO가 나와서 신청 예정이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2024년도에 허가가 될 걸로 자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가는 대신에 내릴 거대 거죠. 그거는 2024년도에 이고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죠. 주가가 지금 HB는 세력들이 움직여줘야지 움직이는 거다. 지금은 내려서 먹겠다라고 하고 있죠. 공매도 쳐서 내려서 실컷 먹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니까 계속 밑으로 내려치는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컷 내렸다가 그럼 5월 달에 한다며 그럼 5월 달에 상원보고 다시 올려주면 되지. 올리면 되잖아. 요런 분위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얘는 그러니까 흐름을 보고 세력들의 의지를 보고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 거냐. 지금 이 주가를 되돌리는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뭐 맨날 똑같은 얘기죠. 5월 달에 신청을 할 거다. 계속 그 얘기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 알겠고 주가는 내가 계속 내려가 줄게. 요런 식으로 주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내일 주총이니까 뭐 이런 소식들 좀 내라고 했겠죠. 오늘 이런 소식들 좀 뉴스로 좀 내봐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리버세라니 베스팅클래스 같이 2014년 상반기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전에 뭐 이 아이테이천 헐 박사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두 번이나 했죠. 두 번이나 하긴 했지만 지금 뭐 아직도 전혀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죠. 요것도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항암제 추가병용 임상도 논의하고 있다. 라고 하지만 그건 알겠고 주가는 계속 끌어 내려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내가 올리는 거는 이제 배당 싸게 소화시키고 소화를 다 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올려주면 되잖아. 요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런 소식 가지고 이런 찌라시 가지고 주가를 되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저거 뭐 주가 되돌리려고 이런 찌라시를 뿌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내일은 이제 주총이니까 이제 이거 봐봐 뉴스도 이렇게 나왔잖아. 엘레바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할 거다. 뭐 그런 의미로 좀 받아 드리면 되겠죠. 그 정도로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는 엘도속으로 계속 진행을 시키겠다. 하고 밀고 내려가고 있죠. 자 지금 이런 소식이 나오는데도 되돌리지 못한다. 오늘 소식 찌라시 2개 날렸죠. 2개를 날렸는데도 되돌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못 돌린다는 겁니다. 요런 소식을 하나 냈고 소세포폐험 효과 입증했다. 라는 소식을 냈는데도 못 올라가죠. 이거는 그냥 어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수준의 소식을 좀 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찌라시 가지고 해도 못 올리면 이제 뭐 가지고 이 주가를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배당 나오는 물량들 다 소화시키고 바닥권에서 최대한 밑으로 눌러서 바닥에서 이제 비싸게 못 팔게 만들겠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제 소화를 시킬 겁니다. 그 물량들 나오게 해가지고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는구나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이렇게 좀 밀어내리겠죠. 뻔합니다. 이 찌비 주가 흐름 이제는 뭐 보면 압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면 그 사이에 이제 얘 열심히 흔들고 있는데 이것 좀 흔들어 대다가 카티치료제 소식이 뭐 나오겠죠. 4월달쯤 되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그 소식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제 다시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걸로 이제 아마 해먹을 겁니다. 요걸로 요걸로 해먹을 거고 그러는 동안에 H&B는 최대한 도로 밑으로 눌러놓고 아마 올리는 척하다가도 내리고 올리는 척하다가 계속 내릴 겁니다. 아마 이런 소식이 나오는데도 돌려내지 못한다 그러면 뭐 말 다 했죠. 세력들이 아예 방향을 밑으로 잡고 공매쳐서 내려서 먹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확실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JP하고 신안에서 세력들이 계속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죠. 세력들이 방향을 밑으로 잡고 끌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상황이다. 지금 제약바유도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하락입니다. 안 좋죠. 제약바유 시장도 하락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시장이 하락적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해도 HLB는 HLB라는 섹터입니다. 제약바유 섹터라고 보면 안되죠. 어떤 제약바유 하고도 주가 흐름이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HLB 섹터라고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다. 어떤 재료 가지고 언제 움직이겠다. 그냥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되지. 그거 말고는 이거 설명이 불가하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볼 필요도 없다. 세력들의 의도만 알면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알만한 상황이다. 그점에서는 반드시 매도에서 현금을 시켰다가 계속 구경 하면 되죠. 일부 현금화를 시켜놨다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는 거 그렇게 괴롭지 않을 겁니다. 일부 현금화를 시켜놨다 그러면 내려가면 더 싸게 사서 주익수 좀 늘리면 되지 이런 자신감을 가지면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 가만히 보고 있다보면 화병 어떻게 흘러갈지 뻔히 보이는데 그걸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주식수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게 HB입니다. HB는 딱 보면 어떻게든지 보이기 때문에 주식수를 늘리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매수를 해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갈 추세가 중요한 거죠. 오늘 사서 내일 좀 오른다. 그래서 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세가 방향을 위로 잡는 추세를 보일 것 같다. 라고 하면 지금 매수하는 건 괜찮겠죠. 그런데 추세가 이렇게 많이 내렸으니까 한 번은 내일은 좀 올려주겠지. 그런 식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도 올린 채 하다가 다시 밑으로 밀어버리면 또 계속 밀리는 겁니다. 계속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 또 나오게 돼 있다. 제가 보기에는 세력과 회사 공매 전부 다 한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한몸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공매쳐서 먹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찌라시들 하나씩 좀 날려준다 라고 해도 이미 약속된 플레이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가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최고 바닥에서 물량을 소화시키려고 하겠죠. 세력 디비전서는 그래서 격차를 많이 만들어서 다시 끌어올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